빨리 줘! 빨리 줘! 나 지금 깨끗하게 할거야 어떻게 하는거야? 근데? 잠깐만 재밌겠다 응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영원들이다! 어떻게 하는거야? 도전은 애 있지? 응 여기 들어가서 지금 뭐라고? 여기 있고 마스크를 쓰잖아 우리가 그냥 버려버리면 갈매기들이 마스크 끈 있지? 거기에 발이 묶여서 못날거나 그런게 있대 그래서 마스크 버릴 때는 줄은 반드시 자르거나 끈을 떼어버려야 된대 아 이렇게 해서 인증을 완료해야 됐나봐 내꺼부터? 이거 작둑 작둑 우와 잘랐다 여기도 싹둑 아 이렇게 하는거야? 응 할래 할래 나도 할래 한쪽씩 잘라보자 나 먼저 어 잡아당길게 엄마가 잘라 엄마 세상 끝까지 잘라 어머어머어머 어머 성공 케리도 응 하지 엄마 손 자르면 안돼 어 잡아당겨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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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로네 하나 둘 셋 잘랐다 성공 완성 됐다 인증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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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혜리야 500포인트 모았어 와 500코인 코인?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아? 다음 도전하러 가자 다음 도전 어?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 해볼래? 이모티콘? 이모티콘이 뭐야? 그 그림 그리는 캐릭터? 어 화이틴이 한번 해보실까요? 화이틴이 그려보세요 화이틴이 그려보세요 테리나 안그려? 응 테리도 그려봐봐 흠 흠 흠 흠 격려 격려나 응 기쁨 이런 걸 어 그런 표정을 담은 걸 그려봐봐 너 언니 다 그리면 언니 거 따라하려고 그러지? 응 맞아? 응 왜 따라해? 따라하지마 응 누가 원하는 이모티콘을 하라는 거야 응 과연 돈을 줄 것인가 헉 1500코인 줬어 와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아? 우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아? 응 완전 많아 응 다음 도전하러 가기 좋아 엄마 응 어 너도 이따 하자 다음 도전 쓰레기로 패션을 재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좋아 엄마가 이거 이걸로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거야 핸드폰 거치대 성공 터드폰 헉 1500 이거 엄청 많은 돈인거 알아? 완전 많아 어 손편지 쓰기 산타라마자 선물 한번 써봐 그니까 편지 한번 써봐 진심을 담아서 엄마 좀 더 어 저번에 엄마한테 멍땅 고여서 엄마한테 멍땅 고여서 엄마한테 멍땅 고여서 엄마한테 멍땅 고여서 그럴 수도 있지 테리는 두살때 못 받았던거 알지 응 테리는 애기시대도 못 받았고 응 알겠어 알겠어 응 어 크리스마스 몇달 전에 테리 응 선물을 좀만 받았잖아 응 많았고 맞아 테리가 좀 엄청 많이 장난쳐서 그냥 오일까봐 조금 좋나봐 아 그랬구나 테리 요번에는 더 말 잘들어가지고 선물 많이 받았다 응 이제 엄마 어 오늘 댄스인적 없다 테리 댄스인적 어느 날이 한 몇 달 그럼 나 이제 선물 주는거야 조금 있긴 한데 어 그래도 오늘 말 잘들었다 그치 그때 안쓰고 엄마 근데 오지씨 크리스마스야? 할로윈데이 아니야? 응 어 할로윈데이가 먼저인데 크리스마스도 이제 한 두달 두달밖에 안남았거든 엄마 나 붕둘이 좀 더 모아둘거야 산 산 어 산타 할아버지 쌍시옷? 아니 쌍시옷 아니야 그냥 시옷 산타 할아버지에게 혜리가 갈리미 아이스크림 달리미 달리미야? 근데 디우긋이 거꾸로 되있네 응 미미윈이요 사주세요 1500코인 1500코인 또 벌었어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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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 이거 얼마나 많은 돈 있어 나 갖고 놀아야돼 나 갖고 놀아야돼 애니멀호딩에서 구조된 노력묘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래 전 재산은 다 해야자 6000 6000코인을 또 모으자 응 보자 방글생글님은 417번째 기부자에요 훌륭해요 그래도 그래도 이건 안 먹을래 태리야 먹을래요 라고 해야지 지가올나 하루 하루 여기는 식당이 어때 얘야 뭐다 써야지 뭐다 써야지 뭐다 써야지 바이비 명곡 공유하기 밤하늘의 별 그거 추천할거야? 응 별 됐어? 아 그쵸 수고하자 수고하자 여기 그릇이 있단 방구 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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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플렉스 도전해봐세요 이제 저도 가자 맛있어